용화단은 한 번에 확신만 들면 일정의 지배관계 형성이 되고 폭력이 행사돼도 다 자기가 잘못해서 2010년 4월 당시 인천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었던 집주인 강씨 부부 부부는 거의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귀가하던 여성 세입자 40대 선미씨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씨는 당시 선미씨의 상태를 90%는 죽은 사람 같아 보였다라고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강씨 부부는 선미씨에게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로 선미씨의 상태를 설명했고 선미씨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미씨는 신고하면 저는 죽어요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연락을 받은 선미씨의 남동생이 119로 부른 상황 선미씨의 몸에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머리에서 쏟아지는 고름 때문에 응급처치가 쉽지 않았고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도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습니다. 선미씨와 3년 만에 연락이 닿은 남동생 누나의 몸 상태가 너무 나빠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미씨는 산송장이라 다름없는 상태 병원 진단 기록을 보면 외상성 혈액 가슴증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급성 신장기능 상실 머리에 고름찜 및 종기 두피결손으로 피부의식 필요 음부와 항문주의의 화상 등등 수많은 병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기계로 인공호흡을 하고 혈액투석을 했으며 머리에 수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체 선미씨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 남동생이 수차례 물었지만 고통 때문에 말을 못했던 선미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빨리 다른 데로 가야 한다 무섭다 라고 쓰며 병원에서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3년 전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만 해도 누나 선미씨는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프리랜서 방문교사로 일하며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미술강습을 했습니다. 그로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동생이 마주한 누나의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선미씨는 3년 가까이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서 마스크녀로 불리며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미씨의 성매매를 지켜본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미씨가 너무 돈돈돈하며 악착을 떨었다. 선미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매매에 뛰어들었던 것일까 그런데 병원치료로 몸상태가 점점 호전되자 선미씨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미씨는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 속 선미씨가 겪은 일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사건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단연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고요. 피해자인 선미씨의 감염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3년 만에 가족을 만나면서 끔찍한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는데 사진도 있고 진단명도 있는데 너무 끔찍하고 심각해서 대충 이런 상언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일종의 학대 고문 이런 형태죠. 외상성 혈액 가슴 여기를 그렇게 밟히고 갈리뼈가 부러지고 밟혀갖고 이런 거잖아요. 많이 때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겠고 더군다나 머리는 소위 말하는 잔혹하게 들리시겠지만 머리에 두피 껍질이 껍질이 없어진 거예요? 뜯어진 거예요? 잡혀 뜯은 건가요? 그렇죠. 뜯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음분화 함운주의의 화상이라는 건 지졌다는 거잖아요. 이거 말하자면 12장 괴양은 맞아가지고 장출혈이 발생했다는 거고 또 오른손 중지 같은 경우는 밟혀가지고 완전히 터진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막 받는 거죠. 부러지고 터지고 막 그러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죠. 저항을 보통 사람이 맞고 힘들면 할 텐데 반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저항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안 보여서 딱히 몸에 그래서 저항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박 묶인 상태에서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이제 사이비 종교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에서 아까 안수마란 그런 형태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마스크녀 신천동에서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성매매 당시에 마스크녀라고 불린 이유가 얼굴에 상처가 많아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본인이 좀 썼다는 얘기가 있고 얼굴에 상처가 많다는 건 그것도 맞았을 수 있죠. 누군가한테 얼굴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매매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매수남이 그거 보면은 사실 뭐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성매매를 하는 그래서 이제 마스크녀라고 불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어떤 특별하게 삶에 문제가 있던 어긋나던 사람이 아니라 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3년 전에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3년 만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났다. 중간에 성매매도 있고 어떤 이런 폭력 행위도 있었다. 여성이 여성이 이제 갑자기 연락이 끊기다고 하면 실종이나 가출이나 예전 같은 경우는 어느 기도원에 끌려가서 뭔가 착취를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 이상한 나쁜 놈 만나갔고 결혼을 빙자한 착취를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저희가 전에 다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제주에서 초등생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스라이팅 같은 걸로 이제 남자에게 학대당해서 몸무게도 빠지고 학대당하다가 결국 숨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여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완력이 있는 몸의 흔적이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납치 이런 건 아닌 거고 뭔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같이 합숙을 하고는 같이 사는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폭력을 당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그런데 이 정도는 여자가 여자 혼자 폭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누군가 남자 개입이 완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개입이 되어있을 것이다. 개입되고 있는 중간에 뭐 그거를 일종의 감시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선미 씨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여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여성의 정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씨는 그녀를 선생님 혹은 선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존칭을 썼던 여성은 선미 씨보다 한 살이 어린 40대 김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2007년 1월경 인천의 어느 점집이었습니다. 당시 선미 씨는 남편과의 불화와 아픈 딸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상황 점집에는 여성 김 씨도 신도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녀는 보통 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점집의 주인인 보살에게 조언을 하는가 하면 사람을 꿰뚫어볼 줄 알고 선몽을 꾸는 등 근처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신기가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김 씨는 선미 씨에게 자신이 정말 신기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신연마도 없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던 중에 팔선녀 중 한 분의 선녀가 내리셨어요. 제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있다니까요. 김 씨는 자신이 기도를 하면 선미 씨 딸의 병도 금세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미 씨 딸은 아기 때부터 신장이 좋지 않아 신장의 일부를 잘라냈고 선천적으로 난시가 심해 잘 넘어져 골절상도 많았습니다. 몸이 약하고 잔병 치레가 유난히 많았던 딸 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는 틱장애도 있어 걱정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선미 씨는 300만 원 이상을 들여 김 씨와 함께 전국에 용하다는 기도터를 다니며 딸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딸의 틱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선미 씨는 이때부터 김 씨의 신통역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다니던 점집을 끊고 김 씨가 기도여행을 다닌다는 것을 따라다니며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또 고가의 의류와 보석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녀와 놀이개 등을 선녀님인 김 씨에게 사줬습니다. 내 몸에 있는 선녀는 꾸미는 것이 좋아해요. 반짝이는 것들. 내가 꾸미는 것은 내가 꾸미는 게 아니고 선녀님이 꾸미는 거예요. 선녀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미 씨는 한 달에 980만 원 가량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선미 씨에게 자신이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딸이 다시 아프고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알고 지낸 지 두 달이 됐을 무렵 선미 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이 혼자 딸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팔자가 쓰여서 같이 살면 좋지 않으니까 이혼해. 그럼 딸 좋아질 거야. 남편하고 살면 돈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러 멀리 가지도 못해. 당시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었던 선미 씨는 결국 딸을 위해 이혼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몇 달 후부터 김 씨는 선미 씨에게 노골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비를 달라며 위자료의 일부를 받아갖고 기도비를 벌려면 식당의 돈을 적으니 자신이 잘 아는 노래방에서부터 접대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미 씨는 노래방 안마 시술소 전화방 등을 옮겨 다니며 성매배를 했고 김 씨가 원하는 기도비를 하루에 몇 번씩 받쳐야 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30만원씩 이후에는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채우지 못했을 땐 가혹행위가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에 때리며 폭행이 시작됐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박달나무 재질의 북채로 머리 목 어깨 등을 수십회 때려 멍이 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고름집이 생겼습니다. 당시 김 씨가 선미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노래방에서 왜 이렇게 못 벌어? 다시 전화방으로 와. 메일에서 어제 내 돈 12만원 썼어. 그건 네가 빠른 시일 내로 갚아. 내가 니년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 샤깐 짐승이라 말로 해선 안 되나? 김 씨는 선미 씨를 멍청이 병신 또라이 잡년 또라이 잡신 잡년 등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는 감히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 선 선미 씨의 주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와 기도여행을 다니는 등 돈을 쓰긴 했지만 그때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2008년 10월 29일 선미 씨가 김 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김 씨가 다쳤는데 그 이후로 김 씨가 나를 네가 다칠 것을 내가 대신 다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미 씨를 집으로 오게 해서 집안 청소와 빨래 잔심부름, 딸들을 등교시키는 일들을 시켰고요. 김씨가 키우던 강아지 4마리 중 3마리를 선미씨에게 맡겨서 애들을 잘 키워야지, 걔들을 잘 키워야 니 딸이 무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선미씨를 하대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폭행의 전이 한 1년 전부터 2007년 8월경부터 성매매는 1년 전부터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런 경우가 점집에서 만나서 용화단을 한 번에 확신만 들면 베리어만 넘으면 과신을 하게 돼요. 맹신을 하게 되죠. 그 단계 같아요. 이른바 신뢰, 과신, 맹신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옳고 그게 자기가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때 이제 어떤 행동에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을 누구 탓 또 그 행동은 너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이게 가치를 확확 이분법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돈 금전적인 것이 오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다음에 그때는 또 폭력이 행사돼도 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통의 관계였다가 돈이 더 많이 가고 폭력도 행사되다가 더 가고 폭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언어가 바뀌고 하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대하게 되면 일종의 지배관계 형성이 되고 지배관계 형성이 되면 더 큰 폭력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쭉 연결되는 부분 같아요. 전형적인 전형의 가스라이팅의 방법이죠. 이게 중간에 하나 뭐가 껴았냐면 딸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건데 틱 증상 여러 가지 아픈 게 있는데 그중에 틱 증상도 있었는데 이게 기드호터를 따라다닌 이후부터 괜찮아졌다라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라는 그런데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으면 그 틱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틱이라는 게 실제로는 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틱 같지만 사실은 금방 치료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치료될 수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낫는 건데 내가 해서 낫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는 2003년경부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모 센터에서 한국무용과 민요를 배우고 공연을 하던 사람이고요. 2009년부터 이 사건 알려질 때까지는 한 대학교 예술원에서 한국무용지도자 학과에서 조교로 일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불교신자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러면 한국무용과 민요를 배우는 공연 예술인인가요? 뭐 그냥 공연하는 사람. 아니 그냥 취미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고. 등록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조교로 일한다고 하면 해요. 이게 무슨 뭐 특별히 어떤 예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 선미 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김 씨가 예를 들면 본인이 나중에 이제 이게 불거지자 자기는 그게 무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무용하기 위한 옷이고 집에 있는 부처상은 내가 불교라서 그냥 있는 거다. 어떤 내가 그런 무속이나 이런 걸 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또 결부된 게 이 집에서 한여처럼 일하거든요. 딸들 고등학생 대학교 1학생 대학교생이었는데 이 딸들은 사실 이제 머리가 익을 만큼 익었는데 뭐 그런 사람이 맞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이 정체를. 남편도 지금 남편은 아니죠. 동거남. 동거남도 이제 멍 같은 걸 다 봤다 그러고 하고 이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법한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하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몰랐다는 것 몰랐다고 시켰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선미 씨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죠. 뭔가 이 사람 누군가 와서 일해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지가 와서 하는 거지. 그리고 뭔가 이제 투닥투닥하고 때린다면 사실은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인식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가스라이팅의 핵심이죠. 이 김 씨는 자기 자녀들과 아니면 동거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공범이자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집단적인 어떤 이득을 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진술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0년 동안 양 씨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와가지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좀 신기를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선미 씨가 김 씨에게 보낸 문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양 씨처럼 맞는 걸 이기지 못하겠어요. 아마도 양 씨도 때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양 씨는 이제 자기가 이 김 씨 집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그래서 남편의 실종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양 씨가 이 사건 때문에 이 선미 씨 사건 때문에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김 씨 집에서 제가 일한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후회가 없다고 그럴까요 자기 이게 또 역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과정에서 그냥 무보수로 일한 거 맞은 거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착취를 노동착취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착취 당한 사람의 진술만 믿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유엔에서도 아주 안 좋은 노동착취 국가로 이게 딱 지목당했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법에 없어요. 사실 이건 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전노예 그것도 처벌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법체계에 이런 게 없어요. 가스라이팅에 대한 노동착취 성착취 당한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에 대한 그런 걸 두지 않아요. 넓게 나가면 이제 중학 여중생 애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도 이게 사랑했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죄라고 때렸던 역사가 있는 거라서 네 어쨌든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 또 한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서 선미 씨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김 씨는 선미 씨를 음식으로도 고문했습니다. 선미 씨가 성매매를 강요당한 지 얼마 후부터 몇 끼 식사를 라면과 밥만 먹으라고 지수한 겁니다. 그것도 한 끼 라면 세 개를 먹어야 했습니다. 네가 몸을 팔기 때문에 생기는 나쁜 기운을 이렇게 풀어야 돼. 라면 세 개 다 먹고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 하지만 이마저도 선미 씨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라면 값을 김 씨에게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27만 원 벌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후 다시 저 만 원만 쓰면 안 돼요. 버스비하고 라면 먹으라고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더 벌어야 한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김 씨는 선미 씨가 성매매로 번 돈 이외에 선미 씨 이름으로 은행권 캐피탈 대출 및 사채에서도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돈도 갈취했습니다. 선미 씨가 금액을 채우지 못할 때마다 협박, 욕설,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다른 남성을 끌어들여 폭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날 문도룡님이 오니 그때 좀 맞아. 난 빠질 거야. 죄송할 거 없어. 네가 그만큼 죽어봐. 빨리 일해서 돈 채워. 문도룡님이 고문은 계속한다니까 그건 각오해. 문도룡이라고 불리는 문 씨는 김 씨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2월경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남성 접대부로 일하던 문 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문 씨를 시켜 피해자 선미 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건 2009년 중순경 2010년 1월 말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문 씨는 모 중학교 운동장 관중석 주변으로 피해자를 불러 뺨 두 대를 때린 뒤 속옷만 입게 하고 눈 위로 눕게 한 후 손으로 눈덩이를 속옷에 넣었다. 2월 초 같은 시각 피해자를 같은 장소로 불러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원산폭경 및 좌우로 그르게 시킨 후 눕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등에 소변을 누웠다. 문 씨의 고문 행위는 극악했습니다. 자신의 소변을 먹게 했고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 라이터로 주요 부위에 화상을 입히고 우산으로 변태 행위를 했으며 개똥을 먹게 하는 등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문 씨는 모든 범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선미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선미가 김 씨한테 돈 빌렸다고 하길래 그걸 갚으라고 요구한 적밖에 없습니다. 문 씨는 김 씨의 말을 통해 선미 씨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건 스스로 한 것이고 선미 씨 몸에 남은 폭행의 흔적 역시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혹은 성매수자들에게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미 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8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선미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선미 씨가 3년 동안 자신에게 빌린 돈이 3억 6천만 원이고 이자까지 5억 원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선미 씨가 쓴 각서를 증거로 선미 씨를 고소를 합니다. 각서에는 선미 씨가 김 씨에게 돈을 빌려 호스트바에 다니는 등 유흥을 하며 돈을 썼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차용증에는 선미 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온 신체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미 씨의 말에 의하면 김 씨가 기도비를 벌어야 딸을 살리고 남은 기도비는 나중에 모아가지고 네일샵을 차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선미 씨가 성매매에 지치자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면 네가 동기가 더 생기니까 차용증을 쓰자라고 협박을 해서 쓴 차용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의 상황이 선미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쓰인 것하고 반대쪽에서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주장이 다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각서라고 하는 것은 신체 포기 각서 같은 거는 사실은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반사회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각서라든가 이런 부분 빌린 돈이 얼마라고 하면 돈이 오간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도비 벌어야 되고 네일샵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일종의 심리적 지배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선미 씨의 말이 상당 부분 타당한 부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묻겠죠. 아니 그 정도로 할 정도면 네가 진짜 김 씨한테 이렇게 폭 빠졌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도 너무 과한 거잖아요. 너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심리적 지배가 되고 폭력과 이런 것이 행사된 어느 과정에서 나타난 그 결과겠죠. 돈에 대한 차용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김 씨 주장은 돈을 본인이 선미 씨가 나에게 돈을 오히려 빌려갖고 유흥비에 본인이 썼다고 하지만 문자는 증거 내용으로 남았는데 문자상에는 돈을 얼마 벌었습니다. 그중에 만 원은 제가 라면을 버스비를 쓰겠습니다 하는 건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진짜 이런 형태의 악마적인 걸 하는 김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10년간 일했던 양 씨도 일단 있었고요. 문 씨 같은 경우에 내연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호스트 정도 남성 적대부로 노래방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폭행할 때 속옷을 벗게 하고 나중에 나체로 폭행을 하고 변태적인 고문도 하거든요.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의 내연남이라서 어떤 남녀 관계인데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여자한테 하는 걸 냅두고 이런 상황이에요. 시민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성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그래서 이 문 씨라고 하는 동네 건달놈 양아치놈이죠. 이런 자들한테 어떤 이 심리적인 형태 그러니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이제 지배력을 더 높일 수 있게 이렇게 확대할 수 있게 자기만 혼자 하면 그게 완수되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적 고문 물리적인 심각한 그렇게 되면 더 깊게 심리적으로 종속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매번 이런 사건 다룰 때마다 청취자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도망 안 가냐 저희가 전에 노래방의 소녀들을 얘기할 때도 잠깐 붕대사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도망가서 왜 신고 안 했냐 계속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시간과 생각의 여유를 못 안 준 거죠. 왜냐하면 계속 맞고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서는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상조차 도망갈 상상을 못하게 도망가면 또 때릴 거니까 또 줘줘서 이렇게 되죠.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선미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상습 상해, 공동 공갈, 성매매 강요, 강간 등 상해 등에 대해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 문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정보공개 10년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는데요. 뒷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와 문 씨는 자신들이 하지 않은 죄까지 벌을 받았다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위기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약 6천만 원 정도를 편취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심하게 하거나 딸의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거나 또 내일 시합을 차려준다고 선미 씨에게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 씨는 자신은 김 씨와 공모관계도 아니고 김 씨의 범죄를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80만 원을 빌려줬는데 선미 씨가 그걸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미 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데 반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대낮에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공용주차장에서 김 씨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 피고인 문 씨가 학문 주변을 2회에 지져 화상을 입게 했다면 고통이 상당했을 터인데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비명을 들은 목격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게다가 재판부는 선미 씨의 음부와 학문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산부인과 측에서 오래된 상처로 보이는데 경찰에게 제출하자라고 하니 선미 씨가 꺼려하며 증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과 선미 씨가 기억하는 폭행의 횟수와 날짜 등이 계속 바뀌는 것도 의문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선미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멍이 든 사진들과 성매매를 한 횟수와 금액 등을 김 씨에게 매일 보고한 내용 등은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보낸 문자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미 씨의 답장 내용입니다. 김 씨의 강요로 성매매를 한 것은 인정한 2심 재판부 하지만 선미 씨가 정말 딸과 가족을 위해 성매매를 해서까지 기도비를 벌만큼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의심했습니다. 선미 씨는 딸의 틱 증상이 김 씨의 기도로 호전됐다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 말에 따르면 딸이 틱 증상을 보여 심리학 검사를 했으나 검사에서는 그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의사에게 틱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선미 씨 그리고 그녀의 동생 역시 조카의 틱 증상은 원래 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선미 씨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했을 때도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양육권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2007년 3월 이후 이혼을 위해 가출한 뒤 딸과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고소 이전에는 딸 전화번호를 몰랐다 근황을 알아본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이런 선미 씨의 행동이 정말 딸과 가족을 걱정해 맹목적으로 성매매까지 하며 기도비를 주었을지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문 씨가 변태적으로 폭행 고문한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를 한 장소가 일반인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또 피해자가 병원도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다 믿지 않은 것이고요.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가 목격자나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기 때문에 문 씨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행 횟수 및 수법 날짜 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선미 씨의 진술이 자주 바뀌는 상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문 씨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기 때문에 문 씨에게도 80만 원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 씨의 말을 좀 들어줬습니다. 결국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모두 파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형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이 인정한 부분의 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체의 가스라이팅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 당연히 바뀌죠. 왜냐하면 맞고 학대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적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면 그걸 다 기억하기가 그렇죠. 지금 상태를 보세요. 완전히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다룬 사람과 먹물 법률가들이 다른 이유가 부부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피해자가 대낮에 일반인이 출입이 잦은 공유주차에서 맞았어요. 그런데 목격자가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러면 목격자 있는데 때리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가스라이팅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명도 못 질러요. 그러니까 정확히 고문이라든가 집단 학대의 논리구조를 사실 법률가들이 인식하려고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시면 산부인과에서 이거를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한 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제출하지 못한 안 했는가에 대한 맥락을 살폈어야 되는 건데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만 1심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맥락상에서 이걸 인정했는데 그렇게 좀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생각해 보시면 다른 이런 형태의 어떤 심각한 성매매가 강요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있는 다른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걸 인정해야 하지 맞는 거지. 이렇게까지 맥목적으로 성매매를 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따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얘들이 김 씨가 이걸 이렇게 만든 거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딸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딸을 위해 기도비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비를 줄 기도비 명목으로 나한테 주라고 하는 착취를 유도한 것이 김 씨 문 씨예요. 그거의 맥락을 따져야지 기도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재판부 의심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향한 구체적 내용을 선미 씨가 기억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또 형량을 확 깎았는데요. 김 씨 같은 경우 원래는 12년형이었죠. 징역 3년 6개월로 깎이고 문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의 공개정보 10년이었는데 1년 6개월로 깎입니다. 앞에 이런 형태의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심리적 지배에 의한 이런 거는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에 나타난 성매매 강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맞은 거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딸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딸 때문에 시작을 했고 엄마 같은 경우는 딸을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한 것이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이건 좀 위험한 바닥이니까 저쪽에서 딸만 안전했으면 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성매매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있는 것보다는 두는 게 사실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야죠. 애초에 이 김 씨가 혹시 이 선미 씨에 대해서 애초에 점집에서부터 작업이 들어갔는지 거기서부터 수사가 전체적으로 됐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건 개개의 것만 그냥 아주 수동적으로 이게 증거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몇 개만 가지고 증거가 된 거잖아요. 지금 보면. 2010년에 지금 이게 재판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2022년 13년 사이에 다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형을 살고. 금방 나왔죠. 또 어디 가서 비슷한 짓 하겠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분도 안타까운데 형량이 이래서 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부디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딸도 있는데 같이 또 가족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만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